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더 클래식 시리즈 중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은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래서 설명은 생략하고 책 내용을 바로 볼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워렌 버핏의 투자 격언과 매수를 결정하는 4가지 질적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 8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워렌 버핏의 투자 격언입니다. 1. 나는 내가 부자가 될 것을 알았다.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2. 오늘의 투자자는 어제의 성장으로 수익을 내지 않는다. 즉 미래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3. 배에 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구멍을 막느니 차라리 배를 바꿔 타는 것이 낫다.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나쁜 기업임이 판명됐다면 팔고 다른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4. 주가 변동을 적으로 보지 말고 친구로 보라. 어리석음에 동참하지 말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내라.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엄청 심하잖아요.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으려면 주가 변동성이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5. 분산 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투자자에게만 알맞은 투자법이다. 보통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위험도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워렌 버핏은 그것을 안 믿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4개에서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6. 썰물이 빠졌을 때에야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 누가 투자를 잘했는지는 폭락 기간이 와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 적당한 회사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은 뒤에도 나오지만 워렌 버핏이 초기에는 아주 싼 가격에 나온 기업만 샀는데 나중에는 성장성이 있는 그리고 회자를 가진 기업을 사는 것으로 투자 전략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8.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식에 투자해야 돈을 번다. 이렇게 하면 실수할 일이 없다. 그렇죠. 워렌 버핏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9. 진짜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아는 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10. 만약 당신이 인류에서 상위 1%에 속해 있다면 나머지 99%의 타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자신의 대부분의 자산을 기부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1.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라. 너무나 좋은 이야기죠. 12. 위기가 닥쳤을 때 현금과 용기를 결합하면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 이 격언도 최근에 너무 맞아드는 격언인 것 같습니다. 13.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다. 워렌 버핏은 투자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너무나 훌륭하신 분인 것 같고요. 14. 투자의 제1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투자의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복리의 효과를 거두려면 손해를 안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제1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5. 가장 안전한 금융 비즈니스는 대부분 명확한 정량적 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열심히 읽고 그리고 계량적 지표도 항상 투자의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투자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매수한 이유입니다. 사실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 코카콜라 주식은 그다지 투자 매력이 높은 종목이 아니었다. 주가 매출 비율은 5배, 펀은 15배였다. 버핏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코카콜라를 매수한 이유를 밝혔다. 이게 버핏이 1989년 2월 29일에 버크셔의 주주서환을 통해 코카콜라 주식 1,400만 주를 매수한 이유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버핏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코카콜라를 매수한 이유를 밝혔다. 당신이 10년 동안 여행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한 종목에만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그리고 현재 시장의 선두주자가 앞으로도 줄곧 그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것임을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당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 어떤 기업이 떠오르십니까? 코카콜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이 기업의 매출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쳐다보지 않고 10년 후에 쳐다봤을 때도 확실하게 오를만한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현재 시점에 이거를 적용해 보면 정말 크게 대박이 날 종목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데 저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가지 질적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버핏은 어떤 기업이 훌륭한 실적이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매수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투자자로 활동하던 초기에 버핏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았던 것도 다름 아닌 기업의 장부가치였다. 장부가치는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공제한 수치, 쉽게 말해 한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한 기업의 장부가치를 발행된 주식수로 나눈 것이 bps이고 현 주가를 bps로 나눈 값이 주가 장부가치 비율이다. pbr입니다. pbr은 주가 나누기 bps. pbr이 1 미만이면 bps는 현 주가보다 높은 것이다. 이때는 다른 지표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장부가치에는 한 기업의 무형가치, 이를테면 코카콜라와 같은 브랜드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 pbr은 주식 매수 결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버핏과 같은 가치 투자자들이 매수 결정 시 참고하는 기준으로 퍼, 주가 현금 흐름 비율, 즉 pcr, psr, dy 등이 있다. 여기서 dy가 배당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버핏은 1991년에 발행한 버쿠셔 주주 서한에서 가치 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pbr과 퍼는 낮고 dy는 높은 종목을 매수한다. dy가 db 등 일드 레이쇼라고 합니다. 배당 수익률이죠. 또한 이 서한에서 버핏은 가치 기준 혹은 가치 지표만으로 매수를 결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버핏은 매수 결정 시 항상 그레이엄의 안전마진을 고려했다. 버핏과 먼거는 보수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기본 데이터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비즈니스 이론도 반영했다. 하지만 오판일 경우 발생할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두 사람은 내재가치를 계산할 때 bps보다 25% 할인하여 평가했다. 이러한 할인을 안전마진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버핏은 아무리 매력적인 것처럼 보여도 가치 평가 결과가 부정적이면 투자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다. 즉 정말 좋은 기회라고 평가하지 않는 한 절대 투자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매수를 결정하는 4가지 질적 기준입니다. 우리는 첫째 잘 알고 있는 기업, 둘째 장기적 전망이 밝은 기업, 셋째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경영하는 기업,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길 원한다. 실제로 기업 평가를 위한 질적 기준은 일반인이 파악하기에 무척 어렵다. 버핏은 다음 4가지 기준에 대해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자신의 투자 목적에 맞춰 분석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적어놓았다. 1. 투자의 이해도 당신이 해당 기업이나 업계에서 일해야만 어떤 기업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자료 검색 등을 통해 해당 분야를 집중 연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버핏은 여러분이 해당 기업이나 제품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경우 기업 평가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 장기 전망. 한 기업 혹은 업계의 장기 전망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경제 전문지 기사나 사업 보고서, 인터넷 검색 정보들을 참고하라. 3. 경영 품질. 경영 상태를 평가하려면 해당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경영자의 이력을 자세히 살펴보라. 사업 보고서를 보면 한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실전 팁이 있다. 바로 4년 혹은 5년치 사업 보고서를 연속으로 읽어보라는 것이다.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는 무엇이고 다음의 실적은 어떠했는가. 이를 통해 허황된 목표만 세우는 경영자를 가려낼 수 있다. 이런 경영자들은 목표만 크게 세워놓고 실제로 이루는 것은 거의 없다. 만약 소규모 투자라면 경영진과 직접 만나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워렌 버핏은 미국의 유명한 경영자들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텁다. 4. 가격. 앞장에서 다른 투자 지표들을 꼼꼼히 조사해보면 가격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 살펴본 PBR, 퍼, PCR, PSR, 배당 수익률 같은 것입니다. 이제 버핏의 투자 전략 8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략 1. 담배 꽁초 전략. 마지막 한 모금만 남은 기업을 매수하라. 1957년부터 1970년까지 주로 이 전략을 써먹었다. 길바닥에 주운 담배 꽁초는 한 모금 피우고 나면 더 이상 피울 게 없다. 그처럼 이런 기업을 헐값에 매수하면 한 모금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버핏이 담배 꽁초 전략을 이용해 기업을 매수한 사례로 보험사 내셔널 아메리칸 파이어, 풍차 제조사 댐스터를 들 수 있다. 워렌버핏은 이 기업들을 bps보다 훨씬 싼 헐값으로 매수했고 특히 인터내셔널 아메리칸 파이어와 댐스터를 매수할 때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담배 꽁초 전략으로 주식을 매수해 초창기에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1965년이 되었을 때 이 전략이 최고의 방안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담배 꽁초 전략의 공략 대상은 마지막 한 모금밖에 남지 않았지만 bps보다 주가가 낮은 기업이다. 한마디로 이 전략은 투자라기보다는 일종의 투기라고 할 수 있다. 버핏도 이 전략으로 여러 번 쓴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권하지 않는다. 인터넷이나 주가 애플리케이션 같은 정보원이 없던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담배 꽁초 전략이 충분히 먹혔다. 하지만 이제 담배 꽁초 전략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투기꾼들이나 써먹는 수법으로 전략했다. 최근에는 정보가 너무 실시간으로 공개돼서 이런 종목이 있으면 다들 사기 때문에 좋은 기업 중에 bps보다 주가가 낮은 기업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략 2. 안티 하이테크 전략 확실치 않은 최신 기술주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라. 버핏이 오랫동안 기술주 투자를 기피해왔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찰리와 나는 기꺼이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신선한 아이디어, 새로운 제품, 혁신적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생한 수준을 높여줄 것이다. 물론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 하지만 투자자로서는 우주정복 계획에 우리만의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물론 우리는 그 모든 노력에 아낌없이 박수갈채를 보낸다. 단지 동참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이와 같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있는 버핏은 컴퓨터 업계나 우주항공기술 등 신기술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 우리는 핵심 기술 분야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분야에는 손대지 않는다. 나는 딱정벌레의 짝짓기 행동만큼이나 반도체나 직접 회로에 대해 문외한이다. 하지만 기술회사에 대한 버핏의 반감은 몇 년 전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다. 컴퓨터 분야는 탄생한 지 불과 50년 만에 자리를 잡았고 그 사이 버핏은 게임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들여놓았다. 최신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여전하다. 신기술의 등장으로 기존의 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새로운 동향의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시장들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하나로 통합된다. 쉽게 말해 이 기업들의 대다수가 조만간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며 그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투기 행위가 될 게 뻔하다는 뜻이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때 자동차 제조업체 수가 2천 개에 달했습니다. 자동차는 말할 필요도 없이 20세기 전반기에 가장 중요한 혁신적 상품이겠지요. 불과 몇십 년 전 2천 개에 달했던 자동차 제조업체 중 지금 남아있는 업체는 단 3개 뿐입니다. 20세기 전반기에는 또 하나의 혁신이 있었습니다. 1919년과 1939년 사이에 약 200여 개의 항공기 제조업체가 생겨났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항공기 업계에는 투자해봤자 돈을 벌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최신 기술주에 대한 투자는 자칫 투기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새로 창업한 하이테크 기업은 몇 년밖에 생존하지 못한다. 물론 운 좋게 끝까지 살아남은 기업을 잘 잡으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버핏은 이런 투자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니 슈퍼스톡을 놓쳤다고 억울해하지 말라. 전면 유리보다는 사이드 미러로 볼 때 더 잘 보이는 법이다 라고 충고한다. 즉 결과가 결정되어 있으면 즉 지나고 나야 어떤 기업이 생존했는지 어떤 기업이 위대한 기업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애플, 구글, 페이스북에 투자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투자를 결정해야 했던 시점에는 무수히 많은 경쟁 기업이 있었다. 설사 수익을 올린 사람이라고 해도 어쩌다 운이 좋아서 큰 행운을 얻었을 수도 있다. 전략 3. 안티 분산화 전략 좋은 것도 넘치면 없는 것만 못하다. 그는 자신이 최고라고 평가하는 주식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투자 원칙은 양보다는 질이다. 투자할 종목을 계속 찾으며 30개 혹은 50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10개 종목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는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모든 종목의 주식을 한 쌍씩 수집해 주식 버전 노하이 방주라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방주를 운전하는 편이 낫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해야 리스크가 적은 것은 물론이고 최고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투자자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기업이 아니라 기업에 대해 아는 것을 순위로 매겼을 때 20위쯤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의 심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버핏은 주식을 매입할 때 다양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고 개별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최고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주식에만 집중 투자하라. 수익성이 가장 높은 주식, 이른바 최고의 주식을 찾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가 30개 혹은 50개, 심지어 10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오렌 버핏은 향후 5년 동안 증시가 폐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종목이 있다면 바로 투자 리스트에서 삭제하라. 전략 4. 20 찬스 투자 전략 투자 후에는 장기적으로 관망하라. 버핏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 찬스 전략을 소개했다. 여러분에게 20개의 찬스가 있다고 하자.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마다 찬스 하나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여러분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바로 이런 때에 찬스를 경솔하게 쓰기 쉽다. 이 유혹을 물리쳐야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버핏은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주식시장을 샅샅이 조사하는 데 보내며 주식 전문지는 물론이고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의 사업 보고서와 재무상태표, 증권기사 등을 분석한다. 그러다가 적합한 대상을 찾으면 투자를 개시한다. 버핏은 일단 자신이 매수한 주식은 대개 몇 년 내지 수십 년 동안 관망하며 보유하고 있었다. 우리가 주식을 매입한 후에 시장이 1년 혹은 2년 동안 폐쇄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일로 불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워렌 버핏은 자신이 장기간 주식을 보유했기에 큰 돈을 번 것이라며 나는 엉덩이 밑에 내 돈을 깔아놓았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다. 투자 종목 수를 최소화하라. 시장 분석 결과 최고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 이런 주식은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 버핏의 성공 공식은 다음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잠자코 지켜보며 수동적으로 행동해야 성공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툭하면 주식을 매매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전략 5. 혜자 전략. 세상에는 망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 워렌 버핏은 시장에서 경쟁 우위가 강력하고 튼튼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런 기업을 일컬어 그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진입장벽과 혜자. 혜자는 성주의에 둘러판 못입니다. 혜자가 있는 기업이라고 표현했다. 넓고 견고한 혜자로 둘러싸인 제품이나 서비스는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한다. 나는 기업을 보호하고 있는 혜자가 얼마나 넓고 견고한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내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대상은 큰 진입장벽에 피라냐와 악어가 있는 혜자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혜자 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고 있다. 경쟁 우위, 브랜드 가치나 특허 등 높은 시장 점유율 내지 시장 장악력, 안전마진, 즉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가격 전가 능력, 즉 가격을 인상해도 매출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가, 신뢰성, 즉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치 혹은 좋은 수치를 보이는가, 규제 관련 규정을 다뤄본 경험, 즉 미디어 기업의 경우 규모상 우위, 즉 대형 체인 시스템처럼 구매 시 제공하는 가격 혜택 등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우위, 네트워크, 즉 아마존, 이베이, 홀리데이 체크 등 고객평가 시스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혜자 기업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브랜드, 높은 시장 점유율,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혜자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소위 블루칩 주식을 찾아보길 바란다. 블루칩은 대부분 다우지수에 속해 있다. 그 중 투자 지표가 우량한 종목을 골라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것이다. 한 기업이 최소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배당금을 꾸준하게 또는 늘려가면서 지급했다면 투자하기에 가장 강력한 사업 모델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기업은 오랫동안 배당금을 지급해 왔으므로 배당우량주라고 불린다. 반면 배당금이 감소하거나 사라졌다면 투자 안정성이 약한 사업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전략 6. 겁쟁이 전략. 버핏이 투자를 시장하는 타이밍. 버핏은 경기 순환 주기에 역행하는 투자를 했다. 1970년대 호경기로 인해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을 때에도 2000년대에 닷컴버블이 기승을 부리며 또다시 열풍이 불었던 때에도 2007년 주가 폭등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도 버핏은 남들과 달리 투자를 주저했다. 거품이 서서히 꺼지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가 되어서야 그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하곤 했다. 약세장에서 주가가 바닥을 칠 때 사라. 인생살이가 그렇듯 주식시장에서도 역발상이 필요한 법이다. 주식시장이 호환기일 때에는 주식을 매도하고 시장을 관망하라. 시세가 바닥을 치면 매수자료 돌변해 투자에 뛰어들어라. 전략 7. 유동성 전략. 플루트를 활용하여 투자하라. 버핏이 주로 투자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보험사가 특히 눈에 띈다. 1967년 버핏이 처음으로 내셔널 인뎀니티와 함께 지분을 인수한 회사가 바로 자동차 보험사 가이코다. 몇 년 후 버핏은 가이코의 경험권을 획득해 버크셔의 100% 자회사가 되었다. 가이코는 손해보험사임으로 고객들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영자금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손해배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동안 가이코는 플루트 즉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보험사의 운용자금을 이용해 다른 곳에 투자했다. 투자 전문가 버핏에게 보험사는 진정한 캐시카우였다. 보험사는 그에게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끌어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유감스럽지만 플루트를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보험사나 유사 분야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불가능한 투자 방법이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도 플루트를 활용하고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상장기업 중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워렌버핏의 버크셔다. 전략 8. 인수전략. 전부 차지하거나 건드리지 말거나. 버핏은 1960년대부터 기업을 통째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버크셔의 사업 중 찰리와 내가 가장 재미를 느꼈던 것은 기업 인수였다. 우리는 경제적 입지와 경영능력이 뛰어나고 신뢰할 수 있고 감탄할 수 있는 기업을 인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기업을 인수할 기회는 자주 오지 않지만 우리는 인수 대상을 꾸준히 살펴보고 있다.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 역시 대형 투자자들이나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과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유사한 방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지주회사 주식에 투자해 지주회사에서 거둔 수익에 살짝 숟가락만 얻으면 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표적인 예가 버크셔다. 여러분도 주식시장에서 미니 버크셔를 찾아보길 바란다. 버크셔 주식 중에 싼 주식도 있거든요. 그거를 매수하면 성공한 지주회사에 투자를 해서 기업을 인수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더 클래식 시리즈 중 워렌버펫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클래식 시리즈는 1부에는 워렌버펫의 생애가 나와 있고요. 2부에는 투자가의 투자 철학이 나와 있거든요. 1부에 워렌버펫이 어렸을 때부터 거의 최근까지의 삶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워렌버펫은 어렸을 때부터 빈병을 모아서 팔고 핀볼 기계를 임대해 줘가지고 돈을 벌고 축구장에 가서 팝콘 팔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벌였더라고요. 그 나이가 들어서도 신문배달하고 골프공을 팔아서 이익을 얻고 그런 식으로 사업가적인 기질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워렌버펫은 숫자를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들을 보는 게 취미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렌버펫은 투자를 할 때도 대충 이 기업의 10년치 이익을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보고 그래서 그 기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 다음에 현재 가치보다 주가가 낮으면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숫자적으로도 상당히 비상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워렌버펫의 투자 전략과 사고 방식을 열심히 쫓아하면 워렌버펫처럼은 안되지만 그래도 투자에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